지난번 기름값이 엄청 올랐을 때 정부는 유류세를 대폭 인하했었습니다. 이제 다시 세금을 올려야 하는데 그런데 어쩌죠. 국제 유류값이 또 오르고 있죠. 하지만 내린 상태를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. 경기 부진의 주식과 부동산 거래 위축까지 겹치며 올해 국세 수입의 빨간불이 켜졌거든요. 내렸던 종부세도 다시 올려야 할 판입니다. 안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거친 국세 수입은 54조 2천억 원. 1년 전과 비교하면 15조 7천억 원, 22.5%나 줄었습니다.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, 교통, 에너지, 환경세가 크게 줄었습니다. 이런 흐름이라면 연말 20조 원 이상의 세수 펑크가 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 금년에는 세수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. 그리고 당초 세입 예산에 잡았던 부담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. 연초부터 국세 수입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원상 복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유류세 인하는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인데 현재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25%와 37%씩 인하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른 세금 감소부는 지난해에만 5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. 수용차 개별 소비세와 종합부동산세,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됩니다. 저는 정상화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이 그냥 평상시라면 모르겠는데 앞으로 재정 소요가 얼마나 될지 잘 모르거든요. 다만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세율을 높일 경우 운전자들의 반발과 경기 위축을 불러올 수 있어 고민스럽습니다. 종부세 강화 역시 현 정부의 완화 정책과 배치돼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.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